내 인생을 위한 최선이었다. 날 지키는 의미는 그래서 이만큼 올라섰다. 후회하셔야 돼요. 부끄러워하셔야 되고 창피해하셔야 돼요. 이건 나약한 인간들이 하는 거다. 내 인생 부끄럽지 않다. 딱하라. 후회하는 널 다시 내 울타리에 들였던. 네가 나를 멈추어 세웠지만 네가 이겨 이겼다고 착각 말하라. 지금 어디세요? 넌 나를 이긴 게 아니. 아니다. 회장님. 여보세요? 회장님. 무슨 일 있어요? 아니 잠시만. 티케이로폼이요. 최태국 회장이 많이 취할 거 뭔가 이상합니다. 아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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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